자 신호 신호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간단한 사인웨이브는 정보가 별로 없어 진폭하고 주파수 정보밖에 없어 근데 상당히 이건 뭐죠 사각파 사각파 그것도 이것도 신호라는 거죠 사인웨이브, 스퀘어 웨이브도 신호다 근데 바이올린도 신호다 바이올린은 상당히 정보가 많죠 복잡해 파형이 261Hz, 15 스펙트럼을 봐도 되게 복잡해 바이올린이 여기가 261Hz인데 하모닉스가 잘 안뜨겠죠 그래서 바이올린이 아주 날카롭게 들리죠 피아노, 바이올린보다는 덜 스무드한데 하모닉스가 약간 작아 스펙트럼이 사람 음성 꽤 복잡하죠 도하고 레을 했다 도하고 레을 했는데 사람 음성의 웨이브 뽐음이 위에 있고 도, 도의 스펙트럼 레의 웨이브 뽐음의 스펙트럼 사람 음성도, 펀더멘털은 이렇게 레 같으면 293Hz 펀더멘털인데 하모닉스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미파다 미파 사람 음성도 정보가 꽤 많은 거죠 상당히 많다 자, 증폭까지 같이 얘기합시다 증폭이 가능해져서 전자공학이 발전을 했다 이거 전자공학의 가장 기초예요 앰플리피케이션 출력 파워가 입력 파워보다 커지면 증폭이라고 한다 어디서 왔을까? 파워 서프라이어에서 공급해줬다 파워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건 게인이 이게 마이너스 100분의 2300이라서 게인이 23이네 아, 마이너스 23이죠 입력을 넣었더니 약간 뒤집어져 있죠 그죠? 주파수가 작을 거예요 얘가 주파수가 500Hz쯤 될까? 아, 이거는 게인이 플러스네 아마 플러스 11쯤 될 거예요 플러스다 위상이 같죠? 플러스는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증폭 실험을 해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자기 녹음을 해가지고 오디오 잭에 스마트폰 음성 녹음하기 쉽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증폭기가 330분의 2000이네 게인이 이게 얼마죠? 6인가? 게인이 마이너스 6쯤 되는 증폭기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증폭된 거고 이렇게 붙이면 증폭 안 된 거죠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노드는 이퀴 포텐셜 포인트에 모아놓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포텐셜이 같다는 거지 전압이 같아 간단하게 말하면 그걸 노드라 그랬다 노드 1번 여기 브래드보드가 있네 빵판 이 빵판은 여기 다 정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요줄도 연결돼 있어 밑에 다 붙여놨다 요줄도 연결돼 있다 근데 요줄하고 요줄 사이는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연결했냐면 요기 플러스 5볼트 플러스 5볼트 한다고 요줄은 플러스 5볼트를 다 했어요 요기 연결하면 플러스 5볼트가 다 연결돼 그 다음에 밑에 줄은 마이너스 5볼트로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라운드 요줄도 그라운드로 했나봐 그치? 그라운드로 붙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 서프라이어에서 5볼트 요 세 줄을 연결해야 돼 파워 서프라이어에서 그러면 여기서 노드 1번이 어딜까요 노드 1번이 여긴데 여기 보면은 오디오 잭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가 노드 1번이다 그치? 여기는 없는거죠 선이 지나갔고 요줄하고 요줄인가가 노드 1번에 해당하죠 중간에 선이 날아간거고 노드 2번은 여기네 요줄이 노드 2번이야 요 PCB로 따지면 그죠? 그 다음에 노드 3번 노드 3번은 여기가 노드 3번이죠 요줄이 노드 3번이다 그래서 요 741OPAMP가 여기 붙어있죠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걸 알 수 있다 오 요건 더 요 741OPAMP에 여기 보면 1번이라고 구멍을 뚫어놨어 요 1번 그래서 1번 2번 아까 얘기가 이게 아마 노드 1번일거에요 요게 노드 2번 노드 2번이 여기다 요 칩의 2번이죠 1번 2번 3번 칩 번호도 이렇게 매긴다 그치? 5678 요 번호하고 같죠? 출력은 여기 있죠 빨간건 지금 플러스 5V인가 봐 자 파워 서프라이 파워 서프라이 여러분 실험 가면 뭐 그냥 꾹꾹 누르면 다 되죠 출력이 코옴이 있는데 이 코옴이 이쪽하고는 격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6V짜리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얘 둘은 전압이 같이 변하죠 꾹꾹 눌러가 플러스 20 선택하면은 디스플레이가 플러스 20 되고 그때 요거 돌리면은 전압값을 조절할 수 있죠 지금 요걸 아마 플러스 5V 마이너스 5V 이렇게 조절해야 될 거에요 그러면 여기 코옴이 그라운드고 여기가 플러스 5V 마이너스 5V 연결하면 되죠 자